아 이동하 선수죠? 9번 불의 세 번째 차입니다. 현재 공동선도의 이동하 올 시즌 정말 그 많은 몰아치기를 잘하는 그런 이동하 선수예요. 개막 전부터 이동하 선수가 굉장한 경기를 보여줬잖아요. 네 지금도 또 한 번 좋은 차입니다. 10번 홀부터 18번 홀. 이제 본인의 전반 홀인데 여기서 버디를 6개나 했네요. 30터입니다 전반이. 대단합니다. 이동하 버디터 자 여기에 들어가면 단독 선수입니다. 선수입니다.